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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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풍나물값이 회사비용처리가 됬다 안됬다? 이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식품, 식자재 회사면은 회사 비용처리가 되고 그냥 일반 회사는 회사 같으면은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네. 옷가게 같으면? 네. 옷가게 같으면 안되겠지? 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거 같은데 네. 이런거는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이게 공사와 문화와 구분함과 똑같죠. 공적인거냐 삽적인거냐를 구분함과 똑같죠. 이런거는? 지금? 예 지난번에 하도 내가 많이 설명해가지고 네 그 커피 퍼스널 커피 다행히 지난번에 하도 많이 설명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